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블레이브 엑시비어스 크리에이터 홍타봉입니다. 오늘 17시 이후로 새로운 스토리 이벤트랑 고난도 탐색 캐스팅, 새로운 픽업 소환 유닛의 캐릭터가 오늘부터 픽업이 가능한데 오늘 픽업 소환이 이루어지는 가능한 내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 캐릭터에서 7성으로 가능한 유닛은 나루라는 캐릭터 하나뿐이고 육성 캐릭터 2명에 5성이 1개인, 5성까지가 풀려있는 캐릭터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있는데 나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격형 유닛으로 역할분이 잡혀있고 초반에 던전이나 아니면 스토리를 진행하게 되면 나오는 몬스터를 라이딩을 하고 있는 캐릭터 여성 캐릭터인 것 같아요. 피밀이름의 여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좀 타잔 같은, 여자 타잔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친구인데 트러스트 마스터 아이템으로 보면 신속의 사냥꾼이라는 트러스트 마스터 아이템인데 공격력이 25% 증가하게 되고 양손에 한쪽 무기만 장착을 했을 때 공격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장비 무기가 50%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도가 25% 증가하게 되고 트러스트 마스터 아이템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슈퍼 트러스트 마스터 아이템으로는 바즈라야나라는 현재 나루가 지금 장착하고 있는 창이랑은 약간은 다른 창인데 공격력 175에 번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창 계열 무기이고 양손 무기며 양손 무기 특성 같게 추가 효과로 이제 데미지 범위가 100%에서 150%로 이제 되고 정확도가 50%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성에서 6성으로 각성하기 위해서는 재앙의 봉신 구슬 20개 신속의 현란한 부분도 10개 그 다음에 요정왕에 비서야 할 게 환상분족의 5개 10만 개정 5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6성에서 7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루 캐릭터를 변환시켜서 각성을 시켜야겠죠. 스텟 수로는 6성으로 했을 때 3,600대 그 다음에 공개력이 153 그 다음에 정신력이 130이 방어력이 120 어텔기투스는 1이 뜨고 7성으로 됐을 때 199 공개력이 199 HP가 4,700 EMP가 194 정신력이 171 방어력이 164 물리공격형 딜러답지 않게 방어력보다 정신력이 높은 친구네요. 그리고 먹이시는 투포량으로는 공개력이 65 그 다음에 나머지가 40 HP가 540 MP가 90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속성정력으로는 30번개속성 30% 증가 내성이 있고 상태이상으로는 독이랑 암흑 마비 질병에 대해서 부여가 있습니다. 껴줄 수 있는 무기로는 단검 검 그 다음에 대검 활 도끼 해머 창 채찍 그 다음에 너클 다양한 무기로 껴줄 수 있고 방어력으로는 가벼운 방패 그 다음에 오자 헬멧 옷 그 다음에 견갑옷을 껴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스킬로 이제 넘어가면 약포격이라는 이제 고성 1레벨 때 배울 수 있는 스킬인데 사용자에게 나루에게 2턴 동안 야수형 몬스터에게 물리 데미지 50% 증가 효과를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물리 데미지 2.5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한 명의 적에게 입힌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파 모든 적에게 물리 데미지 3배율을 입히고 마비랑 석화 30% 확률로 부여한다고 되어있는 모든 적에게 교투장에서 녹티스가 만약에 없으시다면 충격파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태 이상을 거는 것도 상당히 괜찮겠네요. 그 다음에 고요한 스펙 가운 나루에게 HP 30% 회복 효과를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걸려있는 공격력 방어력 브레이크 디버프를 이제 제거하고 4턴 동안 나루에게만 공격력 방어력 130% 증가 효과를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성의 표요 모든 아군에게 3턴 동안 공격력 100% 증가 효과를 부여해주고 3턴 동안 모든 아군에게 번개속성 70% 증가 효과를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격력이랑 그 다음에 속성 저항에 대해서 올려주니까 괜찮은 스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뇌창의 신 한 명의 적에게 번개속성 물리데미지 4배율을 입히고 나루에게 5턴 동안 물리데미지에 기본 물리데미지에 번개속성을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 명창 한 명의 적에게 방어력 50%를 무시한 2.5배율의 물리데미지를 입히고 한 명의 적에게 3턴 동안 번개속성 60% 감소 효과를 속성 감소 효과를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워테기 히트수가 12히 틀네요. 그 다음에 7성 105레벨 때 뇌 수 있는 유일한 액티브 스킬인데 창아습레 3턴에 쿡타임이 있고 3턴째 사용 가능한 스킬인데 모든 적에게 11배율의 물리데미지 번개속성 물리데미지를 입히고 이것도 워테기 히트수가 뇌 명창과 동일하게 12히트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얻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용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해도 되겠는데 어떻게 툴수가 12히트면 체인딜러로서 물리 체인딜러 물리 공격형인 것 같아요. 유닛이 피니셔 쪽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성으로는 야생의 본능이라고 해서 LB 게이지 상승률이 100% 증가하게 되고 두려움을 모르는 상태 이상 어빌리지인데 아까 살펴봤듯이 독이랑 맹독이랑 독이랑 암흑이랑 그 다음에 마비랑 질병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게 되고 매턴마다 600HP가 자힐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력기술 공인력이 30% 증가하게 되고 야수형, 곤충형, 식물형에 대해서 킬러 효과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뇌창의 비법 번개 숙성 저항력이 30% 증가하게 되고 창을 꼈을 때 공인력이 50% 증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HP 30% 증가하게 되고 아류창수 한쪽 양손에 한쪽 한손 무기만 한손 무기를 장착했을 때 공인력이 100% 증가하게 되고 정압도가 25% 증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관의 자세 요거는 이제 앞에서 살펴봤듯이 신속의 사냥꾼을 장착했을 때 발동이 되는 스킬인데 어느 무기 한손 무기를 장착했을 때 공인력이 50%가 증가 공인력이 50% 증가가 아니라 장비의 공인력이 50%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압도가 25% 증가하며 공인력이 25% 총 공인력이 25%가 증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숲을 달리는 장 방화력이 30% 증가하게 되고 위에서 앞에 봤듯이 수력기술과 마찬가지로 야수형, 곤충형 그 다음에 식물형에 대해서 킬러가 발동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드는 질문은 위에 수력기술도 50% 추가 데미지가 있고 숲을 달리는 자도 추가 데미지가 있는데 요게 합쳐져서 100%가 되는 건지 아니면 50% 그냥 50%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했을 때는 중첩이 돼서 100%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수형, 곤충형, 그 다음에 식물형에 대해서 100% 물리 데미지 추가 효과가 이제 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야수형 보스몹이나 아니면 곤충형, 그 다음에 식물형 보스몹을 잡을 때 특히 이제 번개 속성이 약한 보스몹을 잡는다고 한다면 나루를 데려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써봐야겠지만 그냥 스킨 구성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정신력이 20%를 증가하게 되고 에스트와의 인연 에스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블레스터, 라이트닝, 스피어, 잼 그 다음에 펜, 셔트라이크, 썬더, 펭 그 다음에 썬더스피어라는 스킬이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강화 개수는 그렇게 높진 않아서 그 다음에 리미트 버스트로는 수왕무진이라는 어빌리티인데 베이스, 칠성 베이스로 놓고 보면 모든 자격에 9.1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고 모든 자격에 3턴 동안 번개 속성 저항력을 76% 감소시키며 3턴 동안 모든 아군에게 공격력 100% 증가 효과를 구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택 히트수가 5,6,7성 동일하게 23위트인데 요즘 캐릭터들 특성이 리미트 버스트가 상당히 좋으면서도 어택 히트수가 높아서 리미트 버스트로 체인을 하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캐릭터 실용성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는 알아보지는 않았고 캐릭터 스킬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초타라는 아주 귀여운 친구가 있는데 어... 트러스트 마스터 아이템으로는 돌개바람 이라는 투척무기인데 공격력 130에 바람 속성을 가지고 있고 3킬러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무기입니다. 어... 위키에 등록된 역할군으로 디버퍼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스탯으로 보고보면은 육성 기준으로 했을 때 3400대 공격력이 142 정신력이 146 방어력이 120 그 다음에 어택 히트수준은 2위트고 그 다음에 어택 히트수준은 특보력은 30... 30이고 그 다음에 HP가 450 MP가 75 이번 픽업스원에서 이루어지는 캐릭터들은 방어력에 비해서 정신력이 되게 높은 친구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상탱이상정력으로는 어... 석화와 그 다음에 암흑에 대해서 무효과 있고 속성정력으로는 얼음속성에 대해서 한 30% 내성이 있습니다. 깨줄 수 있는 무기로는 단검 투척무기 총, 너클 그 다음에 방옥으로는 모자, 옷, 견갑옷입니다. 그 다음에 사성에서 옥성... 사성부터 시작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성에서 오성으로 각성하기 위해서는 오색반은 25개 그 다음에 기상천외한 상자석 13개 시성결정 15개 단단한 암석 8개 심마결정 8개 길은 2500이 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성에서 육성으로 각성하기 위해서는 요정왕에 비해서 20개 지양해보호진구수 10개 종말에 의해서 5개 그 다음에 심마결정 5개 사천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일한 이제 마법스킬로는 블리자가라는 스킬인데 속성정력을 70% 얼음속성에 대해서 3천동안 모든 학원에게 부여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셜 액티브 스킬로는 첨입투척 한 명의 적에게 1.75배율의 물리대미지를 입히고 그 다음에 파괴의 장단 모든 적에게 물리대미지 1.6배율을 입히고 2개 다 어떻게 될 수가 2이트라서 체인하기에는 좋지 않은 스킬이고 그 다음에 그림자 은폐 모든 적에게 암흑 50% 확률로 암흑을 부여하고 모든 적에게 3천동안 공격력 마력 40% 디버프 효과를 부여하며 3천동안 2번의 물리대미지 회피 효과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투전 전력투척 사용자에게 2톤 동안 공격력 120% 증가 효과를 부여하고 1턴에 딜레이가 있는 상태로 다음 턴에 모든 적에게 물리대미지 2.25배율의 물리대미지를 입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투스는 8이 뜨고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눈동자 한 명의 적에게 3톤 동안 마력 공격력 45% 디버프 효과를 부여하고 15% 확률로 매혹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톤 동안 그 다음에 그림자 강립 모든 적에게 독 암흑 그 다음에 마비를 30% 확률로 부여하고 다음 턴에 발동 다음 턴에 모든 적에게 2배율의 물리대미지를 입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1 히트고 음 1턴에 딜레이가 있는데 2.25 배율이면 높은 그 물리대미지가 배율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해서 디버프 역할군인데 디버프 역할군이라고 하기에 디버프 퍼센테이지가 높지가 않아서 일단은 네 잠시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엽긴 한데 아이가 게이터가 배우는 특성으로는 이제 잠입이라고 해서 적 발견 확률이 이제 25% 감소하는 거고 복술 복술 턱뭉치는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상태 이상이랑 속성 저항이 생기는 어빌리티입니다. 그 다음에 전 비밀 공작은 물리 회피율이 20% 기본적으로 정착이 되며 그 다음에 전투 시작했을 때 한 번에 물리대미지 회피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귀여움의 대가라고 해서 타겟이 공격 대상이 될 확률이 30%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밍 반격 스킬인데 물리대미지를 받았을 때 20% 환불로 차밍이라는 스킬로 반격을 하게 되는데 차밍은 이제 뒤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중사격수 투청 무기나 총 계열의 한 손 무기 투청 무기랑 총을 이도류를 장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력이 10% 증가하게 되고 하드보일드 공격력이 10% 증가하고 HP가 10%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테란 투청수 이도류를 장착했을 때 두 개의 무기를 장착했을 때 공격력 30%가 증가한답니다. 그 다음에 차밍이라는 스킬이 아까 반격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물리 공격력 20% 확률로 반격을 하는 건데 한 명의 적에게 2톤 동안 공격력 50% 감소 효과를 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격 스킬은 아니고 그냥 디버프 스킬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스톰이라는 리미트 버스트를 통해서 발동이 되는 특수한 스킬인데 영광의 바람이라는 스킬인데 모든 적에게 물리 데미지 5배율을 입히고 바람 속성 60% 2톤 동안 감소 효과를 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적에게 어떻게 했을 때는 16히드로서 상당히 많네요. 그 다음에 리미트 버스트는 뭐냐 검은 폭풍이라는 스킬인데 베이스를 보면 사용자에게 3톤 동안 공격력 방어를 100% 증가 효과를 부여하고 모든 적에게 4.6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며 영광의 바람이라는 특수 어빌리티가 1톤 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히트 수가 13인트로 상당히 상당히 까지는 아니고 높은 히트 수를 자랑하는 리미트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 어빌리티가 사용 가능해지기 때문에 좋은데 역할군이 디버퍼임에도 불구하고 음 디버프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 솔직히 픽업 소환의 가치가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네 가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버퍼 역할군 성광의 기술자 리드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버스트도 그렇고 이제 스킬들이 디버프하기에 상당히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성광의 기술자 리드를 쓰지 아무리 귀엽다고 해서 이 캐릭터를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주 라는 캐릭터인데 어 역할군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법 딜러인 줄 알았는데 물리형 딜러라고 되어있네요. 그 다음에 리미트 버스트로는 채찍의 비법 채찍을 장착했을 때 공격력이 50% 증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네 기본 스탯으로는 육성으로 했을 때 3390 공격력이 144 뭐요 물리공격형 딜러인데 144 밖에 안되네요. 그 다음에 방어력 130이 정신력이 50 이 친구는 정신력에 비해 방어력이 높네요. 앞에 두 친구와는 다르게 히트수는 위드고 먹을 수 있는 투포량은 공격형 딜러답게 34 나머지가 20 그 다음에 속성 저항력으로는 네 아 제가 여기를 펴놓고 말씀드렸네요. 네 잠깐 텀을 가지고 한 5초 정도 텀을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보고서 현재 노트북 아니 핸드폰이 액정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정리를 해서 핸드폰으로 옮기고 노트북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네 잠깐 오류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상태이상정류로는 독밖에 없고 앞에 두 친구와는 다르게 속성 저항력은 아예 없는 친구입니다. 껴줄 수 있는 무기로는 단검이랑 채찍 그 다음에 너클 방어구로는 모자옷 그 다음에 견갑옷 로브를 껴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4성에서 5성으로 각성하기 위해서는 진홍빛룸 25개 기상천외한상자 13개 신성결정 15개 행운의 시안 8개 5성에서 6성으로 각성하기 위해서는 낙원의 환상무직의 20개 종말에 예언 소력 제항해보는 시분 소력 5개 그 다음에 스킬로는 요염한 채찍 이라는 스킬인데 한 명의 적에게 2.8배율의 물리대미지를 삐고 20% 확률로 유혹을 건다고 합니다. 1턴 동안 겉에 키트수는 2,2고 유혹이라는 스킬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최대치가 최대 퍼센테이지가 20%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1턴밖에 안 되지만 음 음 주스킬은 아닐 것 같아요. 세디스틱 모든 적에게 2.5배율의 물리대미지를 입히고 20% 확률로 마비를 모든 적에게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아니 상태 이상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낮아서 요것도 네 자주 쓰일 것 같지는 않네요. 겨투장에서는 쓸 수도 있겠는데 네 그 다음에 숙박의 책찍 한 명의 적에게 물리대미지 1.2배율의 물리대미지를 입히고 한 명의 적에게 3턴 동안 방어력 45% 감소형까지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의 메이크업 한 명의 적에게 땅속속 물리대미지를 1.6배율을 입히고 어 자신에게 자신의 물리공개에게 땅속속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란한 행진 3턴 동안 사용자에게만 공격력 100% 증가효과를 부여하고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아군에게 3턴 동안 방어력 정신용 80% 증가효과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폭한 꼬리 한 명의 적에게 방어력 50%를 무시한 2.25배율의 물리대미지를 입히고 어 만약에 하이푸드 업이라는 스킬을 특정 어빌리티를 사용한 후에 난폭한 꼬리를 사용했다면 한 명의 적에게 방어력 50%를 무시한 물리대미지 3배율을 입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한 명의 적에게 5턴 동안 공격력 방어력 40% 감소효과를 부여하며 어 1턴 동안 다음 1턴 동안 특정 어빌리티가 사용 가능해지는데 감이 오는데라는 스킬인데 요거는 이제 짜증난다고 오라는 스킬은 어떻게 있을 수 사이트냐 그 다음에 이제 특성으로 알아보게 되면 특정 어빌리티는 특성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 방역채찍 방역채찍 반격채찍 반격채찍 이라는 이제 반격 스킬인데 물리대미지를 입었을 때 어 1.2배율로 물리대미지를 방역하고 마법 대미지를 입었을때도 20% 확률로 동일하게 반격을 안하고 되어 있습니다. 1턴에 맥스 2번이라고 되어있네요 그 다음에 공격력이 20% 증가하게 되고 걸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유혹이 돼서 내성이 있는 친구고 그 다음에 독이 돼서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HP가 20% 증가하게 되고 메타마다 MP가 5% 회복되며 작은 악마의 미소 물리기 공격이나 마법 공격을 받았을 때 15% 확률로 작은 악마의 미소라는 스킬로 반격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앞에 조금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찍의 명수 채찍을 장착했을 때 공인액이 30% 증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스킬인데 아까 그 작은 악마의 미소 스킬은 한 명의 적에게 2턴 동안 20% 확률로 유혹을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까 그 액티브 스킬에서 살펴봤듯이 20% 확률로 물리공격을 입히고 20% 확률로 그 스킬을 쓰는 것보다 그니까 이 친구가 이제 조건부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 스킬은 더더욱 안 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짜증난다고 하는 스킬을 발동했을 때 감이 오는 데 라는 스킬이 이제 특정 오빌렉팅에서 사용 가능해지는데 이 스킬을 이제 알아보면 한 명의 적에게 3회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고 사용자에게만 5턴 동안 120% 증가 효과를 보여주며 5턴 동안 땅속성을 물리공격에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하이푸드업 이라는 특정 어빌리티가 또 사용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감이 오는 데 다음에 감이 오는 데를 발동해서 특정 사용 가능한 특정 어빌리티 하이푸드업은 한 명의 적에게 5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고 땅속성 60% 감소 효과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턴 동안 한 명의 적에게 감이 오는 데는 이제 어택이 뜰 수는 5히트고 하이푸드업은 6히트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매직으로는 스토어나나라는 이제 마법 데미지인데 솔직히 물리공격 딜러인데 요거는 쓰이지 않겠죠 뭐 이제 뭐 미션을 깨거나 그럴 때는 쓸지 몰라도 딜을 넣을 때는 쓰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미트 버스로는 토지 돌진 이라는 스킬인데 아예 버블리지인데 한 명의 적에게 물리 데미지 8.4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고 어 속성 저항력을 60% 3턴 동안 한 명의 적에게 깎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적에게 입히는 스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음 단일 챔피언 아니 단일 캐릭터에게 넣는 이제 물리공격형 딜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택이 뜰 수는 22히트라서 어 상당히 많은 어택이 뜰 수는 가지고 있는 리미트 버스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번 픽업에서 가장 어 마음에 드는 캐릭터인데 이제 유카라는 친구인데 일단 외관을 보면은 상당히 멋있습니다 일단 검을 보게 되면 리미트 버스를 보게 되면 전격검이라는 이제 정말 멋있는 검인데 어 만약에 요 친구를 이제 얻게 된다면 어 리미트 버스를 먼저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어 트러스트 마스터 아이템이 상당히 멋있어요 저는 이제 검을 창을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약간 좀 간지나는 검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검들 중에 암흑기사 3실의 검 다음으로 가장 멋있는 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암흑기사 3실의 검은 이제 그건 대검이긴 한데 검 중에서 가장 멋있는 전격검 공인역 125고 번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텔스로는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육성각성이 이제 안되고 현재 5성까지만 되어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기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5성으로는 2600대 공인역이 120 그 다음에 먹이시는 투포량은 이제 공격형 들러답게 24고 나머지 16 그 다음에 속성저항력으로는 50% 속성저항력이 가지고 있으며 상태 이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켜줄 수 있는 무기로는 단검, 검, 대검, 도어, 총, 너클 그 다음에 방어로는 작은 방패, 그 다음에 무거운 방패 못, 헬멧, 모자, 견과부, 중과부 그 다음에 3성에서 4성으로 각성하기 위해서 맹수고기 25개, 환상결정기 15개, 지놈빛 눈물 10개, 심의의와 5개, 신성결정기 5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성에서 5성으로 각성하기 위해선 지놈빛 눈물 20개, 심의의와 10개, 신성결정기 10개, 고정의 심장 5개, 심화결정이 5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스킬로는 재빠른 칼날이라는 스킬인데 물리데미지 콤보를 넣는다고 한명의 적에게 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2히트로 그 다음에 대지분열 모든 적에게 번개속성 물리데미지 2배로를 입히고 그 다음에 땅속성 저항력을 40% 깎는다고 되어 있네요 3점 동안 40% 공격은 번개속성으로 하고 속성 깎는 것은 대지 속성을 깎네요 그 다음에 이런거랑 비슷한게 이제 아우라와 예전에 알아봤던 아우라와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났는데 그 아우라와 같이 픽업소환이 이루어졌던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이제 캐릭터였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요 그 친구들이랑 스킬 구성이 약간 좀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정격의 칼날 그 다음에 한명의 적에게 번개속성 물리데미지 2.5배로 입히고 30% 성률로 마비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명의 적에게 2히트고 번개의 코트 모더나군에게 3점 동안 공인력 30% 증가 효과를 부여하고 50%의 번개속성 저항력을 3점 동안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충전내경 요수끼리 약간 좀 특이한게 한명의 적에게 방안의 50%를 무시한 2.3배율에 번개속성 물리데미지를 입히고 특이하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0.25배율에 물리데미지를 입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번개속성 근데 번개속성에 대해서 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데미지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0.25배율이라서 그렇게 물리데미지 배율도 높은 것도 아니라서 근데 특이한게 약간 좀 스킬이랑 스킬을 이름을 보면 알 것 같아요 과충전내경 과충전내경 이라는게 충전내경 이었으면 이런 스킬들이 이런 효과들이 없었을텐데 과충전이라고 해서 너무 충전을 많이 했다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피해도 가고 생각보다 5성 치고는 공윤의 50% 무시한 2.3배율에 물리데미지면 상당히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되어 물론 히트 수가 원히트라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체인딜러라기보다는 피니셔 딜러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 죄송합니다 핸드폰 이거 해줬었네요 그 다음에 특성으로는 용병의 전투법 이라고 해서 이제 HP가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 3톤 동안 공격력이랑 방어적이 80% 증가하게 되고 역전의 용병이라고 해서 HP와 공격력이 20% 기본적으로 증가하며 러버쿠트 이제 요거 때문에 음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속성 저항력이 어 만약에 나중에 요 캐릭터가 칠성이 풀린다고 한다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제 러버쿠트라고 해서 이제 어 코트 같은 이제 옷이나 아니면은 갑옷 쪽으로 해가지고 방어구로 해가지고 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방격의 번개라고 해서 어 물리공격을 받았을 때 20% 확률로 방격의 번개를 발동하게 됩니다 방격의 번개는 이제 한 명의 적에게 공격을 한 방사자겠죠 적 분위기죠 적에게 번개속성 물리다미지 1배우를 빈당하고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로 있는 마법은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버스트로는 5성 베이스로 봤을 때 번개설친이라는 리미트버스트인데 모든 적에게 번개속성 물리다미지를 빈당하고 돼있습니다 어떻게 뜰수 있는 원히트네요 앞서 살펴봤던 세 캐릭터는 비교되게 어떻게 뜰수가 원히트로 음 네 비교되는 리미트버스튼 요렇게 해서 이제 요번주 오늘부터 오늘 17시부터 픽업소환이 가능해지는 나루와 그 다음에 신주 그 다음에 루카 류카 그 다음에 페초타에 대해서 알아봐요 그래도 동타고 있습니다 유익한 종호가 되셨으면 좋겠구요 요즘 그래도 연이은 폭염으로 연이은 폭염이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처층차층 더위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래도 건강 조심하시고 주말 유익한 주말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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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